상토 재건의 앞장선 협동의 미담 하나 이곳 경기도 용인군 포곡면 신론리의 부락민들은 한점의 흙도 저수지에 뜨게 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부락민 스스로 저수지를 건설하기로 계획을 세우고는 지난 2월 26일 기공해서 현재 거의 기초공사가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저수지 공사는 1700여만 원의 공사비로 부락에서 스스로 계획을 세워 매일 평균 80명을 동원해서 저수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내년 5월 말에 저수지가 완성되면 제2차로 이곳에 수력발전시설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